멍란이 티벨을 보고 멍란이 티벨을 보고 멍란이 티벨을 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저앉고 말한 것처럼 한참은 처방이 보고 한참은 사진을 붙여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해도 그대 맥정 때문에 나 없이 더 행복할까 아 날 그리워하지 않을까봐 다른 사람 만나던 좋은 추억들은 간식해요 날 그렇게 살죠 날 그렇게 살죠 그렇게 시간이 하도 하루는 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렇지만